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은총씨 우리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거의 뭐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은총씨인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 오늘도 이제 뭐 지금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 어저께도 저희가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었고 아침까지 같이 있었고 지금 또 이 밤 시간까지 오늘도 12시 넘어까지 같이 있을 거고 내일은 2시부터 또 한 12시간 같이 있으려고 이게 은총씨가 요새 일을 많이 하긴 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렉탄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기탐이나 뭐 여러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도 저희가 뭔가 여러분들께 좋은 어떤 정보나 악기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요새 이것저것 많이 하고는 있는데 맞아요 많이 해서 저희가 진짜 좋은 악기들을 많이 다뤄보는 거 참 좋기는 좋은데 가끔씩 이제 너무 많은 물량들이 우르르 쏟아져 올 때 이제 이것들을 케어하는데 약간 버거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큰 게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을 보시면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특히 레코딩 장비 쪽에서는 저희가 조금 준비가 미비하거나 네 정보가 완벽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다소 발견이 되더라도 저희가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네 굉장히 다룰 게 많은데 네 네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들을 다 다룰 수가 없는 장비를 오늘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도 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자 오늘 하게 되는 장비는 정말 뭐 이 컨버터 시장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장에서 그냥 단 하나를 꼽으라면은 누구나 이 브랜드를 꼽겠죠 그렇습니다 RM입니다 RM 드디어 저희가 RM를 하게 됐어요 그래요 이게 RM이라는 장비는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면서 아니면 이제 미디어를 배우시면서 아니면 뭐 레코딩 장비를 맞추실 때 그 선배나 혹은 잘 돼 있으신 이제 뭐 여러 형님들 작업실에 가면 늘 봤던 맞아요 그 약간 꿈의 기억 같은 맞아요 프로들 잘하는 이런 선배들 보면 다 RM이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클래식의 기본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됐고 실제로 그만큼 아직도 사랑받고 있고 좋은 정말 보기만 해도 신뢰 아이콘이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말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검증되고 사랑받아 왔던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진짜 솔직히 내가 오디오 장비 그런 상세 스펙이나 이런 것들도 잘 볼지 모르고 뭘 사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모르겠다면 그리고 내가 그래도 좀 좋은 거는 사고는 싶은데 정보가 많지 않다 RM이 사시면 절대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업계의 끝판왕이라고 보셔도 될 브랜드인데 오늘 저희가 그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가격대가 높은 하이엔드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는 방구석 뮤지션이 아니죠 저희가 요새 방구석 뮤지션 용이 아닌 기업을 자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뭐 방구석에서 시작하셔서 계속해서 이 또 확장하고 업그레이드 해가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은총 씨나 저나 원래 처음에는 정말 방구석에서 요만한 장비 가지고 시작했었던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 뭐 좋은 인터페이스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점점점점 그 실력이 늘면서 장비가 그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즐거움 같은 게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내가 지금 이거 볼 상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악기는 또 어째서 좋은가 이런 것들을 그렇죠 방구석 뮤지션을 때부터 계속 보고 경험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또 좋은 어떤 그 가는 방향성이 생기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갖고 싶어야 이거 나중에 언제 살 거 아니야 그렇죠 저도 예전에 작업할 때 몇 건반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진짜 요만한 거였어요 그걸로 비트 다 찍고 다 했었거든요 32건 이 정도 되겠네요 정말 작을 것 같아요 그걸로 다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좀 봐 두시면 좋은 것들이 이제 사실 저희 때는 이런 리뷰가 많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보면서 나한테 무슨 성향이 맞는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폭이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RME 오디오 인터페이스, 파이어페이스, UFX2 모델입니다 자 저희가 또 둘 다 베이비 페이스를 굉장히 오래 썼기 때문에 RM의 인터페이스 자체에 익숙하고 토탈 믹스를 엄청 저희가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이어페이스, UFX2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모델을 아이고 또 난리나갔다 난리나갔다 우장찬네 제가 이 모델의 이렇게 큰 렉형 RME를 쓴 적은 없기는 한데 진짜 정말 한 집 건너 하나 있었던 프로들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모델을 할 때 컨버터의 퀄리티와 다이나믹 레인지로만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여러가지 그런 디지털 신호의 전송에 대한 어떤 진짜 그 회사마다의 퀄리티와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RME가 왜 그렇게 좋은 회사로 지금까지 인정을 받고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ME는 일단 독일 회사인데 원래 뭐 그쪽에서 유명 회사들이 많잖아요 스테인버거부터 시작해서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오늘 할 기업을 보면은 이 RME까지 아주 뭐 퀄리티 컨트롤에 있어서는 뭐 타이처종을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구요 일단 거기에 이제 바이른에서 조그만 소도시에다가 이제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설립한 사람 자체가 이분이 이제 여기 밑에 버즈비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노길 남부 다하우에 위치한 하임하우젠의 뿌리를 내린 RME의 역사는 주요 DSP 설계자인 랄프 마넬과 공동 설립자인 마티아스 카스텐스가 회사의 토대를 마련한 9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분 요분이 이제 마티아스 카스텐스라는 분인데 요분이 베링거 수석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그리고 베링거의 그 예전에 간판 장비들을 전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애초에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로서 끝판왕들이 모여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저 위에 나와 있었던 요분 어 요분 있죠 랄프 마넬 이게 RME가 여기서 나온거에요 랄프 마넬의 이름을 따서 RME가 나왔다 요거 사실 아는 분이 많지 않았을 거에요 왜냐면 저도 이번에 요거 찾아보도 알아서 저도 알았습니다 저도 이미 처음 알았습니다 랄프 마넬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다 이분은 이제 DSP 코딩 전문가인데 이 RME는 기존에 그 처음에 나왔었던 모델부터 지금까지 칩셋이랑 드라이버를 전부 다 자체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데서 기술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무조건 안에서 우리가 알아서 책임지고 알아서 케어한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DSP 코딩 전문가가 애초에 공동 설립자로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라이버를 자체 제작해 오고 있는데 드라이버에 지금까지 그 어떠한 큰 오류라든가 뭐 드라이버 부딪힘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안정성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사실 다이나믹 레인지 좋고 오디오 컴퍼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악기들 중에서 드라이버 충돌 문제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기들 많거든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 뭐 어떤 브랜드라고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진짜 하이엔드 악기인데 너무 악기는 좋은데 드라이버가 업데이트가 너무 잦거나 아니면 충돌이 많아가지고 이게 뭘 키기만 하면 자꾸 뭐가 리셋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내가 진짜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안 쓸 수는 없는데 그 빡침이 쌓이죠 그 뭔가 아 내가 이걸 써야 되나 자꾸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악기 한 1, 2년 써보시면 맞아요 뭔가 근저에서 그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게 생기면 이제 그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그럼 어쨌든 안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직원분은 그런 분이 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그 레코딩 하시는 분인데 레코딩 엔지니어인데 클래식 레이블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클래식 엔지니어로 뭐 레코딩에 관련된 상을 엄청나게 많이 수상을 하시고 그래서 애초에 뭔가 레코딩 전문가와 뭐 엔지니어도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두루 갖추고 있는 거의 뭐 최강자들의 집단이다 그래서 사람 받는 거겠죠 가장 많은 상과 뭐 그런 좋은 평가들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지금 20주년 기념 플래그쉽 오디오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실제로 하이엔드 오디오 장비라는 걸 처음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98년도에 DG 32%가 나왔을 때 이게 처음으로 96kHz 96kHz 현재는 192가 많이 나오잖아요 현재는 192가 이제 샘플레이트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처음으로 96kHz를 지원을 했었던 DG 32% 98년도에 이미 22년 전에 이미 RME에서 최초로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로그래머블 그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터 아레이 그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이거 안텔로페스 때 했었던 거 있잖아 이거 쓰고 지우는 게 가능한 그 칩셋 이것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이거를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년 이상 된 그런 기어들도 뭐 여기 막 USB 포트나 이런 아예 하드웨어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새 학기처럼 이게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점도 이게 RME의 가장 큰 그런 사랑을 받게 되는 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후발때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가장 많이 모방을 하고 제일 많이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RME가 뭐 10년 전에 사도 아직까지도 새 학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안정성과 그리고 그 현장 적응성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그런 실시간적인 그런 여러 기술 지원들이 RME를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품질 관리가 엄격하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RME를 좀 믿어도 되는 브랜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이나믹 레인지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저희가 하는 거는 118이에요 118 요게 이제 A-weighted 인간의 저기 가청 주파수 대역에다가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계산을 한 게 118 그거 고려하지 않는 Unweighted가 115 요 정도 나오는데 물론 아주 높습니다만 저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니 그럼 최고의 브랜드인 RME는 다이나믹 레인지 뭐 한 130p 기본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가봤는데 다 뭐 115, 118 그랬고 어? 의외로 대단히 높은 수치는 아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 다이나믹 레인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weighted, Unweighted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산정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 그리고 똑같은 다이나믹 레인지라도 애초에 해상도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컨버팅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은 다이렉트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 다이나믹 레인지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퀄리티를 뭐 재단하는 뭔가 척도 같은 건 아니다 참고할 만한 하나의 테크 스펙이다 제가 뭐 약간 뭐 번의 이야기로 좀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팩탐을 지나갔때 현이 형님이랑 저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이지로 올라갔을 때 제가 그날 이펙터를 못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악기 렌탈 업체에서 어떤 이펙터들을 보여줍니다 뭐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 브랜드만 보고 거기 있는 브랜드만 골라 갈 수 있는 브랜드가 있다 그런 실내 브랜드가 있다 그거 이제 원플러 라는 브랜드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거로 선택을 해야 됐을 때 아니면 현장에서 갑자기 써야 됐을 때 RME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RME 있을 거면 무조건 RME죠 왜냐면 안정성으로 너무 많이 검증이 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RME의 이 파워가 지금까지 오는 거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고 사도 되는 브랜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파이어페이스 UFX2는 지금 가격이 289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조만간 또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UFX 플러스 있죠 이게 지금 거기에 가장 하이엔드 플래그십 모델이 있는데 이게 349만원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UC가 134만원 UCX가 169만원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저희가 꽤 오래 사용을 했었던 베이비페이스가 밑에 포진하고 있고 여전히 100만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밑으로 가서 볼게요 지금 버즈비 사이트고요 20주년 기념 플래그십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뭐 289만원이니까 거의 끝판왕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긴 한데 UFX 플러스는 이거보다 컨버터 프리가 조금 더 좋다고 하니까 어감엄마 하겠죠 자 뭐 최정상에 있다 요렇게 그렇죠 최정상에 있죠 늘 늘 최정상에 있었죠 내려온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시작부터 최정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진짜 아리미 밖에 없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뛰어난 유연성과 호환성 그리고 다이렉트 USB 레코딩 요런 것들 얘기가 나와있죠 로우 레이턴시 그 다음에 60개 오디오 채널 30 인풋, 30 아웃풋 뭐 그냥 모든 그 인풋 아웃풋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그 디지털 인아웃도 상당히 많은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프리미엄 ADDA 컨버터 그렇습니다 전세계 최고의 컨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뭐 헤드폰 헤드폰 전용 앰프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헤드폰 아웃풋 두 개가 동봉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토타믹스 FX 이게 진짜로 엄청나게 유연하고 굉장히 많은 루팅이 가능하고 맞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거기에서 뭐 EQ나 컴프나 뭐 이런 것들 다 직접 만져주실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뭐 안에서 어차피 그 DAW 내에서 무언가 하시겠지만 토탈믹스 또 써보시면은 이것도 상당히 되게 괜찮아서 그냥 토탈믹스 상에서 이거 만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구요 그리고 녹음할 때 저는 그 기본으로 걸리는 그 리버브가 너무 좋아서 세팅 미리 다 해놓으시고 쓰시는 분 많잖아요 미리 다 해놓고 FX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보컬 녹음 받을 때 촉촉하게 이렇게 받으면 기분 정말 좋은 그렇죠 네 그렇게만 활용해도 진짜 아깝지 않은 이 토탈믹스 여기 보시면은 이거 저희가 이따 보여드릴거에요 네 자 여기 다양한 기능들 한 번씩 쭉쭉쭉 읽어보시구요 여기 제품 사양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은 뭐 다른 것들 그냥 대부분 다른 이제 뭐 악기들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좋은 수치들을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Unweighted 118 요렇게 나와 있는데 DA가 요 부분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 라고 생각하실 순 있겠지만 다이나믹 레인지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 RME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짜다 짠다 마다 여기는 하지만 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뭐 118이라서 어 이거 뭐보다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영역에 있는 인터페이스다 체감을 못하실거에요 네 네 자 요렇게 동봉이 되어 있구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RME 사이트 RME 사이트 프로덕트 이렇게 딱 보면은 쫙 나와있네요 쭉쭉쭉쭉 나와있고 저희가 오늘 할게 여기 있죠 에펙스2 에펙스2 자 요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 요 앞에 이 메모리 꽂는게 또 있어가지고 그죠 네 2299달러네요 음 어우 뭐 대단합니다 역시 하이엔드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글쎄요 투자하게 참 투자하면 되게 좋은 장비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누군가 주문해서 나와야 됐을 때는 부담될 수 밖에 없는 가격이기도 하죠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거의 뭐 한 200씩 들여가지고 인터뷰에서 샀는데 사고나서 만족하면서 쓰고 막 그런건 좋은데 살 때 손 떨리는건 사실이죠 맞아요 맞아요 200짜리가 쉽게 살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일단은 현찰로 그냥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바로 요거를 연결을 시켜볼게요 네 자 지금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네 동동동동 자 이렇게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보여드리겠다고 했던게 바로 이 토탈 믹스인데요 이 토탈 믹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우 진짜 빼곡하죠 진짜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까 상품 설명에서 나왔는데 그 컨트롤러 있잖아요 네네 친구가 컨트롤러 사서 쓰고 있는데 엄청 편하다 그러더라구요 컨트롤러 이거 말씀하시는거죠 그 회색 네네네네 회색제품 그거 이제 베이비 페이스같이 생겼잖아요 그거 자체가 컨트롤러 동봉해서 그거 이제 랜선 그 연결해가지고 네 맞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네 특히 볼륨 조절하는게 이걸로 돌리는거랑 이게 차원이라는 손맛이 있죠 착착착하면서 이거 하더라구요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하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토탈 믹스 열어봤는데요 토탈 믹스 지금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작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에 인아웃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건데 요거 투로우로 이렇게 바꾸시면은 이렇게 두줄보기도 하실 수가 있구요 이게 너무 작아서 안보인다 눈이 침침하다 하면은 이렇게 135% 뭐 200% 뭐 이런식으로 늘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노트북 해상도에서는 135가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렇네요 자 요런식으로 트로우에다가 135로 해놓고 여러분들 세팅해서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거구요 이쪽에서 FX를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어떤거를 좋은거 많습니다 여기 진짜 그냥 제가 여기다가 할 때 늘 했었던게 하여튼 저는 이제 라지 룸이 조금 덜 커가지고 그랜드 와이드를 놓고 썼던거 같아요 요거 이따가 어떤 느낌인지 모니터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켜주시구요 그리고 요렇게 에코도 켜주시고 뭐 에코는 그냥 안키는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여기에 요 요 클릭하시면은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요거 스테레오로 이렇게 묶으실 수도 있구요 스테레오를 해제하실 수도 있구요 지금 여기 스테레오로 묶여있는거죠 아날로그 1,2 아날로그 3,4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거를 스테레오 눌러주시면 1,2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 뭐 이런데서 뭐 플러스 4dbu로 받을 수 있구요 로게인 받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게인량 뭐 뭐 위스 요런것도 이제 뭐 지금 스테레오니까 가능하겠죠 에펙스 샌드량을 이제 이쪽에서 올리면 네 아까 저쪽에서 그 에펙스 미리 잡아놓은 거를 모니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죠 자 그 다음에는 이쪽에 EQ EQ 보시면은 여기서 EQ 세팅 다양하게 하실 수 있고 프리셋 보시면은 뭐 프리셋도 뭐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게 되게 많아요 팩토리 세팅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뭐 딥 베이스 부스트다 이런 뭐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도 역시 다이나믹 계열의 쪽 가시면은 팩토리 세팅에서 뭐 오토레벨 패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을 뭐 실제로 사용을 하셔도 너무 좋고 안 사용하셔도 그냥 이쪽에서 그냥 에펙스 샌드만 주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퀄리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뭐 메인에서도 요런 것들 다 펼쳐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기능들 다양하게 활용하시면은 네 토탈 믹스는 굉장히 어 좋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어 지금까지 저희가 뭐 여러가지 그런 컨트롤 패널들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많은 브랜드에 그냥 토탈 믹스가 1등입니다 맞아요 네 정말 이 패널 컨트롤 패널에 있어서는 토탈 믹스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패널은 저는 본 적이 없다 라는 진짜 확신이 들어요 이거는 저희가 뭐 무슨 예전에 그거 할 때도 아퍼짓거 할 때도 엄청 이쁘다 아퍼짓게 패널이 예쁘다 그리고 뭐 안텔로프 갈 때 저희가 안텔로프 아 이거 되게 뭐 시원시원하고 기능도 잘 제공되고 이런다 말씀 드렸습니다만 확실히 그냥 토탈 믹스의 그 디테일한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것들을 하기에 훨씬 더 편한 인터페이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콘솔을 그대로 옮기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되게 잘해놨어요 네 자 이렇게 오디오 트랙을 추가를 해 봤습니다 자 지금 잘 들어간 점을 확인해 볼게요 네 자 바로 이렇게 큐비스를 열어 봤는데요 잘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모노 트랙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 토탈 믹스 상에서 보시면은 실제로 여기는 마이크 9번이 돼요 네 우리 앞쪽에 있는 마이크 라인이 밑에 보면 숫자 9, 10, 11, 12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쪽 마이크 9번 쪽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요렇게 48V를 켜준 건데 끄면은 지금 여기서도 불 꺼지는 거 보이시죠 48V 누르면 요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면서 채널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채널 활성화가 이렇게 되었을 때 요렇게 녹음을 하면은 녹음이 안 되죠 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풋 세팅 때문인데 인풋에 들어가서 보시면 기본 인풋 요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인풋 딱 눌러 보시면은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풋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렇게 아날로그 9를 선택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에드버스를 이용해서 모노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아날로그 9를 선택을 해 주시거나 요런 식으로 인풋 설정을 해 주시고 여기서 인풋을 요 모노인으로 바꿔줍니다 요 모노인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잘 들어가게 되겠죠 네 자 요렇게 오디오 세팅이 잘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도 잘 연결됐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피아노를 하나 불러 봤는데요 네 피아노 네 아 소리 좋죠 잘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 토탈 믹스 상에서 요게 지금 아날로그 1,2에서 지금 볼륨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폰1에서도 요 세팅을 해 주셔야 되고 폰2에서도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같은 볼륨 양으로 모니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폰1과 폰2에서 요게 다르게 볼륨 들리게 설정 하실 수도 있죠 네 하나에선 크게 나오고 하나에선 작게 나오고 자 요런 식으로 토탈 믹스를 이용해서 지금 오디오와 미디가 잘 연결되었음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잘 연결됐습니다 네 다 연결됐습니다 워낙에 할 수 있는 게 많고 토탈 믹스가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도 막 야 이거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 그래서 찾아다녀야 돼요 네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아름이의 컴퓨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레코딩 세션을 진행을 하면서 또 아름이 1시간 더 실전 편으로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뮤지션을 영상 한다면 레코딩 타임스! 레코딩 y redistadors 리코딩